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떤 영상에서 하루 최소 1일 1영상 업로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하도 많이 제가 영상들을 올려서 어떤 영상이었는지도 기억이 안나요. 과거에는 1일 1영상이 좀 힘들고 도전적이라고 느껴졌다면 현재는 제가 활동을 활발히 했던 안했던 어쨌든 유튜브 대비 6년차 아니겠습니까. 경험이 많이 쌓여서 1일 1영상 정도는 이제 실천 실현 가능한 목표 계획이 되어버렸고요.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. 만약 일주일 이상 영상 못 올리게 된다면 말씀드리겠다고요. 제가 말씀드린 하루 최소 1일 1영상 업로드 하겠다는 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. 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만약 제 일반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제 쇼츠 영상들을 확인해주세요. 일반 영상을 제가 올리지 못한다면 제가 쇼츠 영상이라도 올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밀린 후원 리액션 영상들도 있거든요. 톰캣 가로짝대기 X6T님 5천원이랑 또 다른 만원 PARKCLEUN님 10만원 또 과거에 밤하늘 가로짝대기 H9W님 3천원 후원 2년 전 제가 활동 안 할 때 빌어먹을 세상 따위 가로짝대기 X7P님 2천원 후원 등 밀렸어요. 제가 다 영상 만들어서 이 감사함을 전할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마감날이 가까워지는 것들이 늘어나서 제가 좀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제가 이 말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일단 두 개고요. 하나는 영상 영화학, 다른 하나는 요리고요.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기 때문에 풀타임은 시간이 안 돼 불가능하니까 각각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12개 이거든요. 첫째 자격증, 호주 영양사 자격증. 제가 영양학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자격증, 컴퓨터 IT 관련 자격증인데요. 제가 어플 개발이랑 웹사이트 디자인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서 혹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이미 90% 맞췄어요. 10%만 더 하면 자격증 따거든요. 2024년 끝나기 전에 다 맞춰야 해요.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게 가장 급해요. 세 번째 자격증, 그룹 피트니스 강사 자격증인데요. 제가 살은 쪘지만 에어로빅이라던가 줌밧댄스, 필라테스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혹시 나중에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네 번째 자격증,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인데요. 제가 현재 비만이지만 과거에 헬창처럼 헬스장 열심히 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이쪽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다섯 번째 자격증,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인데요. 제가 남들 돕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간병사로 일하고 그랬잖아요. 혹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이것도 절반 이상 맞췄어요. 여섯 번째 자격증, 이건 약국에서 세일즈하는 자격증인데요. 제가 약들에 관심이 많아요. 그리고 약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결정했다가 후회할까 봐 간보기 위해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일곱 번째 자격증, 기업가 정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자격증인데요. 제가 비즈니스를 정말 좋아해요. 창업 이런 걸 정말 좋아해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여덟 번째 자격증, 정신건강 관련 자격증인데요. 이게 정신병 있으신 분들 상담하고 재활 돕는 그런 건데 제가 지금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.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아홉 번째 자격증, 술이랑 약물 중독되신 분들 재활 돕는 그런 건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열 번째 자격증,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격증인데요.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정말 많아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열 한 번째 자격증, 직업 개발 자격증인데요.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돕는 거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. 마지막 열 두 번째 자격증, 실직자분들 직업 찾아드리고 연결해드리는 자격증인데요.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나중에 이쪽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 자격증들 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다른 자격증들도 정말 많은데요. 이 자격증들 코스를 맞춰야 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것들 먼저 다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. 이 모든 공부들을 하려면 학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요. 따라서 저는 제 수입의 90% 이상을 다 학비에 꼬라받고 있답니다. 아시겠어요? 이상 제 일반 영상이 안 올라온다. 그러면 쇼츠 영상 확인하세요. 아시겠어요? 일주일 이상 제가 일반 영상, 쇼츠 영상 둘 다 못 올린다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지금 제가 미래에 올릴 영상들을 올리기 위해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 다시 보고 댓글들도 쭉 읽어봐야 해요. 그러니 시간이 좀 걸려요. 아시겠어요? 또 영상영화학과 과제 제출 마감 기간이 다가와서 스트레스예요. 아시겠어요? 요리 대학교도 곧 시작이라 시간 조절 스트레스예요. 아시겠어요? 마지막으로 제게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다 감사 영상 기획해서 업로드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. 아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영상 usters 서 revist 안녕